다음으로는 페이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리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페이지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실제 데이터 페이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카운트 설정 및 페이지를 선택하는 UI만 지원합니다. 팔레트에서 페이지 리스트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이 페이지 리스트의 아이디를 pg1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복사하고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온페이지로드 구문에 복사한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시고 .se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인자값으로 뿌려줄 데이터 값을 입력해줍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봅니다. 페이지 리스트의 렌더 타입 속성은 렌더링되는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 테이블과 리스트 타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fcb를 눌러서 화면의 html 구조를 확인해보면 기본 html 구조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몇 가지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검색창에 페이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노출해줄 페이지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우선은 5라고 입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페이지 카운터의 개수가 5개씩 노출이 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렌더 타입을 변경해보겠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렌더 타입을 검색하고 밸류 값을 리스트로 변경해줍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합니다. 개발자 도구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html 구조가 테이블에서 ul 태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igal에서 렌더 타입을 검색하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하게 나왔습니다. 되겠습니다. 렌더 타입의 주소에 렌더 타입을 검색하게 차가가 되었습니다. 렌더 타입이 있습니다.